안녕하세요. 안녕, 연빵입니다. 저는 지금 왕심리에 왔습니다. 제가 왜 왔냐면 오늘 너무너무 싱싱한 연어를 파는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바로 왕심리에 있는 육해바른 연어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연어였는데 연어 먹을 생각에 지금 가슴이 너무 콩닥콩닥 돼요. 그럼 왕심리에 있는 육해바른 연어로 가볼게요. 왕심리에 팔고 있어요. 제가 왕심리에 진짜 자주 왔거든요. 오늘 쉬워지네요. 그리고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를 잘 해볼께요. 메뉴를 잘 해볼께요. 이거는 아까 그 복권으로 당첨된 육회 떡밥이에요. 저는 4등 육회 초밥을 당첨됐거든요.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5천명 당첨될 수 있대요. 여러분도 빨리 오셔서 당첨되세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육회 노른자 올려볼게요. 육회 바른 연어 세트. 육바연 세트예요. 이거는 3만 9백원이에요. 이거는 너무 싱싱해요. 같이 이렇게 이거랑 나이 차이저 먹기고요. 밥까지 나와서 3만 9천 원이고요. 이거는 모둠 두밥 요 두피스예요. 이거는 15,900원이에요. 이렇게 숙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국물이 공부하는 거예요. 웃고기 이게 유쾌의 바른 연어가 2024년 육회 연어 브랜드 충성국의 대상을 차지했대요 어쩐지 너무 멋있어요 양도 너무 많아서 남기고 왔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